이 노래는? 안녕하세요. 근데 나갔습니다. 저희가 한 뒤에 30초가 ㄷㄷ 4 3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주에도 쥐야! 아니 아까 멘트할 때 살짝 떨려가지고 스트레이 얘기를 못했는데 스트레이! 감사 movimiento 쇼쇼쇼 한 마디에 높일 걸 알아 정하지 못한 말 깊을 꿈속 나를 타고 보내지마 기억하지 않아 이젠 줄로 알았던 너의 추억 한 조각 그리울 때면 한 번씩 꺼내어볼게 내게 보여주던 나만 볼 수 있던 너의 모습 한 번쯤은 너도 나를 떠올려줄래 네 이야기 아름다웠고 넌 내게 남겨진 기억 그 이상의 의미란 걸 잊지 말아줘 긴 하늘 속을 헤매이다 다시 시작되는 밤 아직 못다 한 말이 많은데 나 꿈속에서 아프지 않게 나지막이 나를 부르고 싶어 다 잊지 못해 바라는 순간 예전처럼 돌아가게 될까 한 마디에 높일 걸 알아 정하지 못한 말 깊은 꿈속 나를 가도 보내지마 그 꿈속에서 아프지 않게 나지막이 불러볼게 다 잊지 못해 바라는 순간 우리 다시 돌아가게 될까 한 마디에 높일 걸 알아 정하지 못한 말 다 잊지 못한 말 다 잊지 못한 말 맘때 너를 사랑하게 됐어 I think it's so sweet my baby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혔어 Oh why It's pretty big and short 내 머리 속 쏘아 난 생각들이 매일 잠을 쏠치게 해 When you are that you go 달꽃받지 잔태 My heart 나도 몰래 들어온 봄에 가슴 설레게 얼었다 은홍색 내경에 코 나 키 주변 풍경 너 비속인 쾌틴 모든 게 달라져 Oh 시작이야 woman 다 알아도 deeply 나 지금도 한 번 길을 걸어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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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전부 거듣듯한 장면인데도 자꾸 화를게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익숙지 않아 No it's pain But I believe what's so bad Oh yeah 너무 아쉽지만 아쉬운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의미한다고 아까 대본에도 써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길 더 노력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전 가족분들 너무 감사해요 너 뭐야 왜 있어 여기 왜 있어 어이 지구마들 이거 한마디 야 메이크업 안 해도 괜찮아?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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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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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두 사람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오늘 아침까지 나랑 카드카고 있었는데 이상하네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야 고생했다 리노야 고생했다 한번 안아보자 고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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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늦게 물이 안 되면 안 된다 불어? 딱 지원 석독이라고 말해줘 심쿵에다 다시 주는데 아이고 아이고 인허가 아이고 인허가 아이고 인허가 아이고 그래 아아저씨 들고 그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다 같이 봐야돼 현수정이 아니 유노 아까 물었어요 여기 여기 땅 땅으로 진짜 멋있어 땅으로 물더라고 아니 인간들이 아까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단톡방에 활발하더라고 고맙다 고맙다 아 진짜 잠깐 눈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위로 보니까 이거 너무 반짝거리고 땅이 닮아서 왔어 땅이 닮아서 왔어 땅이 닮아서 왔어 시원 섭섭한 이 느낌이 추울 거야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으로 잘 안 끝났는데 이게 뭐하는 뜻이냐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어 이제 눈물 나간 것 같은데 때만 눈물 나 딱 썰땅 우리 스테이 설탕 이렇게 많이 먹이면 안 되는데 난 스테이를 위해 정성을 넣고 있는 거야 지금 좀 늦은 할로윈 특집 나 내가 추천 좀 해줘 뭐? 무슨 표정을 그릴까? 이거 찍찍 음 이거 음 귀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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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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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가 녹아가지고 근데 망해 그리고 둘 다 이 표시로 찍찍찍찍찍 아 둘 다? 괄호 표시 괄호 표시 이 정도 됐겠지? 자 리노를 한번 넣어볼까? 아 마실말로 가운데서 녹았구나 저렇게 음 맞아 하나 맛있겠다 노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들 저도 맛을 보지 않아서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잠시만 끝! 자 그럼 나도 스테이를 위해 포장을 레츠고 근데 이게 만드는 것보다 왜 이게 더 떨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 박살내면 끝이잖아 다 했어? 그럼 여기다가 이 종이 좀 두 장씩 깔아서 좀 알았어 꽂아 넣어줘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이거 왜 개인 그거가 왜냐면 반짝반짝이 위야? 어디가 위야? 형님 이거 뚜껑만 좀 닫아줘 아 오케이 이거 바보이야 내가 뚜껑 닫으려 했잖아 몇 개 정도 두 개? 뭐야 얼마 없나 없네? 아니야 저기 더 있어 아 그러니까 저기 더 있어 더 있어? 이제 두 판 했어 몇 판 있는데? 여섯 판 여섯 판? 응 맞네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스테이가 많이 온대 자 이렇게 네 개이니까 열 개씩 쌓이면 되겠다 나중에 휴가 받으면 카페 알바나 좀 할까? 재밌는데 생각보다 포장하는 거 야 우리 반 왔어 반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끝났다 아 이게 마지막이야? 어 지금 이제 마지막 어 자 봅시다 자 자 여기 올라와 스티커를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하나를 포장하는 거네 한 손으로 포장해 볼게요 자 이거 하나를 포장하는 거네 한 손으로 포장해 볼게요 한 손으로 포장해 볼게요 한 손으로 포장해 볼게요 아이고 자 이게 오늘 만든 거지기 어 이게 오늘 만든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중이라고 써있네요 어 리노 중심 끝 이렇게 리노 중심 끝 다섯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주름 해 볼까? 자 깔끔하게 방해버렸어 자 깔끔하게 방해버렸어 리 예쓰 끝 끝 리노 중심 끝 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 예쁜 셀카를 찍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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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핫날로 계속 이렇게 오 오 충전식이구요 이 추운 겨울을 이 고양이의 손을 잡고 다니시면 따뜻할 것 같습니다. 아 안보이는구나. 그렇게 생겼어요. 제가 한번 개봉한 것은 누가 가질지 모르겠지. 어? 고양이. 대체 누가 가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것 마냥 나눠올게요. 자, 그런 말이지. 포장을 좀 해보았어. 굳이 절 걸 필요 없잖아요, 여러분들. 오케이. 완성! 예...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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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많죠? 내일 godt방이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나 부담 제가 어제 아주 열심히 제 전왕근이 털려가면서 만들었던 그 쿠키를 맛있게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